인천시 교육청 교육과학정보원이 인천학생과학관 전시물 안내와 과학해설을 진행할 청소년과학해설사 25명을 오는 29일부터 31일까지 모집합니다. 대상은 지역 고등학교의 재학생으로 제출한 자기소개서와 전시물 해설계획서를 심사해 1차 선발한 후 전시물 해설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합니다. 활동은 3월부터 내년 1월까지 과학관이 운영되는 토 일요일과 방학기간으로 해설사는 1일 6시간의 봉사활동 시간을 부여받습니다. 자기소개서와 계획서 양식은 인천학생과학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면 되고 작성 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.